광주 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비대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직접 기계를 만지지 않고 화상전화로 소통하면서 운동하는 방식에 눈길을 끕니다. 강은희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 근무동의 한 경로당. 모이는 일이 많지 않아 조용했던 공간이 오랜만에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은 진지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강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몸을 움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에 인기를 끌고 있지만 활발했던 어르신들의 일상은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경로당에서 이웃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밖에서 함께 운동했던 일상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서구에서 경로당을 통해 진행하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어려워지면서 어르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는 지난 8월 침해안심대학의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해 손을 잡았던 IT 전문업체와 함께 스마트 경로당을 시범 운영하게 됐습니다. 화상 전화를 통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주민들의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을 감소시켜 치매 예방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경로당 3곳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시설에 설치된 기기에 강사가 전화를 걸면 대상자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교적 신속한 화상 전화 시스템을 접목하여 쌍방향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생소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교육을 체험할 수 있고. 시범 운영을 하면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점을 반영한 뒤 확대할 계획입니다. 평범했던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한 비대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M 뉴스 강은희입니다. CM 뉴스 강은희입니다.